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캐 입니다 오늘은 아침 스팟 시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했죠 자 전일 보시면 다우존스가 플러스 1.70% 자 여기에서 저점 확인하고 60일까지 갔으나 조금 60일에 저항받는 모습 그러나 상당히 반등폭 그래도 강하게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온 이후에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다 자 여기서 미국시장은 이번주까지 조정은 가볍게 받고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 강하게 나와야만 다시 상단으로 돌파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당일추위 보시면 아직까지 잡히고 있진 않네요 그러면 시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나라 플러스 0.8% 코스피 시장 상승해서 시작했구요 자 코스닥은 플러스 1.16% 상승해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하나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 왜 시장이 조금 갈려다가 밀리고 갈려다가 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나라 시장 프로그램은 베이시스 차이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요 선물 가격보다 코스피 200 가격이 차이가 베이시스인데 대체적으로 1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축소되다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백오데이션도 발생이 많이 됐었거든요 어제 장 중간에도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었구요 자 점차 장 후반 가서 좀 백오데이션 해소가 되고 나중에는 다시 콘텐고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코스피 200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콘텐고로 전환이 됐었는데요 만약 오늘 나중에 잘 살펴보십시오 코스피 200 가격과 그러니까 선물 가격과 코스피 200 가격을 뺀 가격이 플러스 1포인트 정도 유지가 되는지 그래야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지 못하다면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상승에 발목이 좀 잡힐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장 초반 그럼 당연히 주의 한번 잠깐 보죠 자 우선 외국계 오늘 120억 매수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 기간은 마이너스 325억 코스닥은 마이너스 양쪽 시장 소폭 마이너스로 시작했습니다 자 기간 마이너스 33억 아 마이너스 기간은 마이너스 88억 외국인은 마이너스 45억 자 코스피 다시 한번 볼까요 워낙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변동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제가 장 시작하고 하는 방송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 초반에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리려고 방송 켰습니다 자 선물 선물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외국계 선물 마이너스 보다는 플러스로 빨리 전환돼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누적적으로 보시면 다행히도 어저께 기간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매도폭을 기존에 있던 매도폭을 추려가면서 이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간은 좀 매수가 계속 유지 됐었습니다만 그래서 포인트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들어오는지 그리고 자 현물에는 일단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이렇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발동이 되는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매매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 매매 현황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순매수 현황도 있죠 자 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쥐 자 지금 보시면 장 시작했는데 차익거래는 마이너스 비차익거래는 지금 플러스 자 전체는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베이시스 아직까지 마이너스죠 백워드셴 백워드셴 발음이 잘 안되네요 선물 가격보다 지금 현물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죠 이것이 플러스로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오늘은 베이시스 설명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선물 가격보다 현물이 비싸기 때문에 현물을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일 아마 선물이 기간 외국인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해 되시죠? 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나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매매 잘 체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고 기간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는지 여부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금융지주 여기 20일 인근에서 지금 조정 받고 있죠 이것이 강하게 안 밀리고 도치 정도나 아니면 상승 전환하면 더 강하겠고요 이마트도 지금 20일과 60일 사이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어저께 소폭 들어왔는데 기간은 계속 좀 누적적으로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홀딩 가능하다 큰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고 셀트리온 자 오늘 강하게 치고 나가면 홀딩 자 밑으로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 차입 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3일 동안 제법 버렸습니다 20% 이상 버렸어요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오늘 아침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잠깐 한 소절 들려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하하하하 예전에는 조회 제법 나왔었는데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하하하 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셨던 분들 빨리빨리 구독하시고요 자 닥터케이 방송 계속 이어지니깐요 주위에 추천하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